오늘 아는 분이 bbq를 창업하셨다 그래 가지고 스케줄 끝나고 지훈이 태워 가지고 bbq 커서 밥 먹으려구요 5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뽕 으 흥 으 으 으 으 으 으 내려 내려줘 도착 아 그럼 치킨이랑 치즈볼이랑 케이점 갑자 먹자 그래 상하가 나 치킨 먹어도 돼? 어? 치킨? 속 안심이라서 살이 별로 안 찌는 부위야 방금 치킨이랑 했지? 어 치킨에다가 치즈볼 치즈볼? 아니 먹어도 돼 먹어도 되긴 한데 어 내일 하체라 아 왜그래 나 원래 이왕 먹는 거 한 2마리 정도 먹을게 어 많이 먹고 기쁘게 나 어차피 그거 이상 쓸 거니까 알겠어 뭔 말인지 알지 으흠 아 많이 먹었어 아 늘 봐 허락 받았으니까 마음껏 먹을게요 음 음 아니 그잖아 뭐야 왜 개냐고 이 친구야 진짜? 어 이거 고창이야? 과자 골 치 연애가 많은 게 아니 아 아 아 아 나 50만 원 닦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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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운튀김 아메리카운튀김 즉반이야 덮어 단면 또 먹을까? 단면 꼭 타기 오자 단면 꼭 타기 오자 아우 아우 그거 알아? 그 그만큼 동양인 애들한테 이제 안 줬어 얼마라고요? 27,000원 똑같은 패턴이라니까 항상 그냥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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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을 좀 더 버려야 어떻게 밀어놓을 수 있겠네?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500원입니다 네? 생각보다 비싸게 사주시네요 그렇게는 하지만 왜요? 혹시 같은 용이 어울려요 이래가면서 맞수사 미친가서 그런 사기를 장았다니 슬프다 눈물에 나오네요 그건 언제나 빨리 가사 왜요? 하지만 그 감사합니다.